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을 상쾌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공기마다 뜨거운 열기는 이제 사라지고 서늘한 기운이 상냥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여름날 열정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타올랐다면 가을날의 청량한 공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옹골차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는 가을에 걸맞게 이번 가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거둬들일 것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물질의 거둔만이 아니라 지혜의 알참과 관계의 알참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섬기는 일의 알참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못 품은 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정이 사랑의 삶을 방해하고 시계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분주한 일정이 사랑의 삶을 방해하며 해묵은 감정 속에서 도단한 상처가 사랑의 삶을 방해합니다. 또한 풀리지 않은 사업과 직장의 과업이 사랑의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랑의 삶을 선택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삶을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기대어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면 사랑을 위한 기도가 마치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엊그제 주일,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즐겁게 봉사하던 그날 이 땅의 어디에서는 또 어떤 선생님이 스스로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비디오는 사건을 보도하며 최근 고인이 학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짧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땅의 교육 환경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규모가 거대해 보여서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곳마다 서로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생명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소망의 청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와 수련회로 뜨겁게 보냈던 여름날의 기억을 간지직한 제 우리 청년들이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멀리 타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소망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길다고 할 수 없는 여름날의 휴식을 마치고 바다 건너의 일토와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든 시간과 작별해야 하고 친구와의 즐거운 사귐을 뒤로 해야 합니다. 생활과 학업이라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는 먼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타국에서 긴장하고 애써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생활의 활력을 주시고 관계의 부드러움을 주시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계획했던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족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새롭게 유학을 떠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준비했던 유학길을 이제 오늘 떠나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 마음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삶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고꾼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즘 이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적이 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아픈 현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포화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치인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이든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대의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도퇴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구하며 백성을 위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일하는 참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오늘 하루 단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을 누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주시는 말씀 우리의 선택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활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중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말씀과 더불어 윤택하고 충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일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여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이루살렘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자가 백십만 명이오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사십 칼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이오 유래비와 베냄인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 나니 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삼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배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고 가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공유리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이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치유한 명이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로 천사를 보내셨더니 아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유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유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의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참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변지라 다윗이 장르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인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개수함으로써 죄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역대기는 포로에서 70여 년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또 열한기서와는 좀 다른 여러가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먼 훗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선조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읽어왔습니다마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사실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로 그냥 지나갔죠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대한 왕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아마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실수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진 않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 말 한 구절 안에서 이미 과거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할 수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그 다윗의 실수보다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의 성을 이루게 되고 왕권을 이루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고 돌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돌아가는 그 고향은 어떤 장소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러한데요 역대기가 다윗에 대한 실수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의 실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서에 보면 이것도 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충분히 다윗이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어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실수 다윗이 잘못했던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비록 그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큰 재앙을 초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재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진노를 멈추신으로써 예배의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다시 분명하게 하게 되는 또 다른 그런 하나의 부사물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는 과거 다른 우리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는 그 다윗의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 인간의 참 허탈한 그 죄악과 교만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물론 여기도 그것이 분명히 다 내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또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아닙니까? 돌아온 과정에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심판을 초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축복이 간에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가면 조금 더 이 역대기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사무엘 24장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표현이 사무엘서만은 좀 달라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충동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사탄이 했다 여기 보면 여기 사탄이라는 표현은 그냥 고유명사로서의 사탄 어떤 존재로서의 사탄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윗을 충동질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무엘서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의 허용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만 다윗을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이 앞서 수많은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큰 나라를 이룬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여러 민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모합 그리고 또 아람 족속들도 또 그리고 블레셋, 애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암몬 족속들까지 완전히 복속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다 종처럼 부리게 됐고 또 그곳에 가서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재물들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중요한 재료들이 또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조금씩 준비되어가고 있고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재물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그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계속 표현이 되었고 또 서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완전한 큰 나라를 이루고 이제 뭔가 자부심이 느껴질 만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는 일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제 교만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합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다윗이 지금 영토를 넓히고 넓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땅을 확보했는데 그 땅의 크기가 밑으로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위로는 단까지 이어지는 큰 땅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넘어서 있는 많은 민족들 에돔 모합 그리고 암몬 저 위로는 또 아람족 속까지 또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위대한 큰 나라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개수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개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은 남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칼을 뺄만한 사람들 전쟁에 나설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능력 소위 말하는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지금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 숫자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이미 복속시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미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 또 백성들을 이미 다 정복한 상태입니다 물론 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승리의 축복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내가 싸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앞서 있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상수를 빼버리고 그냥 인간의 숫자를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병력의 숫자 칼을 뺄만한 사람들의 숫자 이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교만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다윗의 교만한 모습은 3절과 4절에서 요합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제는 신하의 말 또 충성스러운 신하의 조언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합이 왕의 백성들이 백배나 더하길 원합니다 백배나 더하길 원한다는 말은 충분히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굳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모이라고 하면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지금 이곳에서 숫자를 세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요합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합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합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명령이 재촉했다 하라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권위로 권한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 우리가 늘 만들 수 있는 실패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이제 나의 능력이 돼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되고 나의 전투력이 되고 나의 군사력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충원을 해주고 도움의 말을 하지만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교만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합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개수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어떻게 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셨는지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다윗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치실 때마다 굽히고 숙이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때로는 교만했죠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또는 또 여인도 범했습니다 큰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또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 이 선지자는 다윗과 함께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 또 바세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나단이 빠져 있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2장에 갓과 다윗의 만남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어떨 때냐면 다윗이 아돌람 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합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있을 정도의 정말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저 그에게 몰려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었던 방랑의 시기라고 할까요? 피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이제 아돌람에 있지 말고 유대 광야로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갓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갓을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다윗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는 다윗이 참 어려웠을 시기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을 시기, 고난의 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 어찌 보면 초심의 시기죠 그때는 아돌람으로 몰려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였고 사월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갓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 네가 어려웠을 때, 네가 힘들었을 때 그때 함께했던 그 선지자를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참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습니까? 큰 왕이 되었고 많은 민족들을 복속시켰고 여기까지 이런 큰 대단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했죠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다윗은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명이었더라 예, 숫자를 세면 무엇합니까? 칼을 뺄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7만명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건데 이 마음,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허망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다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잠시 실수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날로 교만해서 인구를 개수할 만큼 명령을 내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둘람과 같은 초심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